6월 11일 오후 3시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에 안개경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바다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러시아 연해주의 1,6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일본 호카이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국 허베이성과 중부지역의 이동성 저기압이 보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인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의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의 모습입니다. 일기도상에 보였던 러시아 연해주의 저기압과 중국 허베이성과 중부지역의 저기압의 찬공기가 한반도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찬공기와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상층과 지상의 온도 차가 커지면서 한국의 대기는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바람이 한 곳에 모이면서 기류가 수렴하게 되면서 소나기 구름대를 만들게 되어 한국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국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는 오늘 11일 일요일에 집중되겠으며 내일 12일부터 13일까지는 흐리고 전국적으로 한때 비가 오는 정도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미국 기상청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오늘 11일 일요일에 집중되겠으며 내일 12일부터 13일까지는 흐리고 전국적으로 한때 비가 오는 정도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장마전선이 일본 규슈, 시코쿠, 긴키 관동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일본 규슈부터 관동지역까지 오늘 하루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99W 열대열화는 여전히 almost snr. 즉 정체 중인 상황으로 느리게 중국 광동성 하이난다오 근처에 이치해 있고 3호 태풍 구출은 장마전선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미해군 앞동 태풍경보센터를 봐도 99 열대열화는 여전히 노란색 마크로 남중국 하이난다오 주변에 이치해 있습니다.